헝가리 부다페스트 단유부강 유람선 침몰사고가 오늘로 13일째를 맞게 됩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알려진 수색 상황들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주말 사이에 우리 시간으로 일요일 새벽 1시 반쯤에 허블레아니오에 탔던 한국인 여성이 발견이 됐습니다. 침몰한 지점에서 화류로 한 22km 떨어진 지역에서 발견이 된 건데요. 그렇게 되면서 사망자는 19명으로 늘었고요. 실종자는 헝가리인을 포함해서 8명으로 줄었습니다. 주말 사이에 인양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빠르면 오늘 밤부터 인양 작업에 돌입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들 보면 대형 크레인하고요. 또 바지선들이 사고 현장에 배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준비는 끝이 났는데 강 수위가 문제인 거죠? 네, 그랬었죠. 사실 크레인이 사고 지점까지 넘어오려면 아르파드 다리하고 머르기트 다리를 통과해야 됐었거든요. 다리 아래로 지나와야 하니까. 네, 근데 다행히도 어제 아슬아슬하게 통과를 했습니다. 이 머르기트 다리가 아치형이어서 아치의 가장 높은 부분은 정확하게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됐다고 해요. 다리하고 부딪히면 안 되니까요. 다행히 예인선이 방향을 잡아줘서 통과가 됐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통과를 했는데 실제 인양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크레인으로 인양을 하려면 우선 가라앉은 선체 내부분에 와이어하고 쇠줄을 감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강 바닥에 암석이 많고 파도가 심해서 또 게다가 또 안전 문제로 헝가리 잠수사가 한 번에 한 명씩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르면 오늘쯤 인양 작업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크레인이 도착하면 모든 게 그냥 쑥쑥쑥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또 역시 이게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안전도 확보가 된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또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사고를 냈던 선박이죠. 바이킹 시긴호. 증거 인멸 정황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황당한 게 이 시긴호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었습니다. 사고를 낸 다음에도. 원래 스케줄대로 운영을 한 건데요. 승객들 태우고 강 따라서 유럽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자들이 운행 중인 배를 찾아가서 보니까 사고 흔적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선두 우측에 허블레아니호를 들이받은 선명한 자국이 있었거든요. 그게 없어졌습니다. 사고 당일날 찍힌 사진 보면 확실하게 이렇게 표시가 나죠. 네. 그게 원래 배가 가라앉은 깊이를 표시하는 숫자 부근에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도세까지 싹 했습니다. 사진 보니까 굉장히 말끔하더라고요. 그래서 헝가리 현지에서는 수사당국이 시긴호를 그때 그냥 보냈던 게 맞냐 말이 되냐 느슨하게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가해 차량 피해 차량이 있으면 함부로 이렇게 도색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바이킹 시긴호를 몰았던 선장 우크라이나 출신의 유리라는 이름을 가진 선장이죠. 진술 거부를 하고 있어요. 네. 진술 거부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고 직후에 선장이 휴대전화 정보를 지운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헝가리 경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선장을 변호하던 변호사 두 명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이 사건을 맞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선장이 애초에 주장했던 것과 달리 지난 4월에도 네덜란드에서 사고를 낸 사실이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40몇 년 무사고 했던 선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석까지 그때 신청을 했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해 선박에 소속된 바이킹 크루사 다른 배도 지난 5일에 독일에서 사고를 내니까 변호인단이 좀 아예 손을 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을 변호해야 되는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제 변호할 어떤 내용들이 부실할 때 또 거짓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인에게 거짓말하는 걸 느낄 때 변호사들은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시기노가 사고 뒤에 풀려나서 독일까지 갔다가 뱃머리 돌려서 지금 부다페스트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다페스트로 올 것 같은데 그러면 예정대로 오면 인양시점하고 맞물릴 것 같습니다. 정순임님이 사고 부위를 도색했다고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8930님은 해당 선장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는데 이대로 간다면 죄가 더 커지지 않을까요? 라는 메시지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헝가리 유람선 사고 관련된 수색 작업 그리고 또 그 외의 수사 과정들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